가정예배 에베소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코로나19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성도란 누구이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교회인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에서 찾습니다.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길 꿈꿉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닮는 삶, 부부는 한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죠.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가 한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죠.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머리의 역할인데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양육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양육이라는 말이 에크트레포 라는 단어입니다. 에크트레포 에크트레포 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숙하도록 양육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듯이 성숙하도록 양육하듯이 도와줘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그의 삶의 재능이 성장하며 성숙해서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능이 지역사회나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보호하라입니다. 보호 보호라는 헬라 단어는 쌀포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쌀포 이게 TH 발음이라 쌀이라고 제가 쓰는데 어떨 때는 달이라고도 할 때도 있죠. TH 발음이니까 쌀포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소중히 여기다 하는 것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 보호하게 되잖아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다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도 소중히 여길 때는 보호하잖아요. 우리는 아내를 물건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양육과 보호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 남편들이 노력해야 될 내용이죠.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대심 아래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편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하나의 육체 하나의 몸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합하여 이 합하이라는 말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합해지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때 단어가 프로스콜로우 프로스콜 아 라오네요. 프로스콜라오 콜라오라는 단어예요. 액센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접착제로 강력 접착제로 붙이다. 여러분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어떤 물건들을 보셨나요? 이건 점처럼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단면이 찢어지거나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생활에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이혼할 때는 이것이 원상 처녀 때 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 현격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결혼생활의 연합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행복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이혼하고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있다면 그 상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두 번째 만남은 정말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5장 32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비밀은 신비를 말하거든요.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연합도 신비로운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정말 신비로운 하나됨 가면 갈수록 행복한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칠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결혼생활 55년 차에 수상직에서 은퇴한 다음에 노후를 보내고 있는 윈스턴 철실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대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의외에 처칠의 답이 나왔다고 그러죠. 저는 미세스 처칠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55년을 살면 아내와 남편이 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칠은 다시 태어나도 이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는 물론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가 만약 지어진다면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각각의 부부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비로운 행복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로 살다가 주시는 이 신비로운 행복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미혼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도 이런 가정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장 33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헬라의 플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플랜이라는 단어예요. 플랜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로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나 이 플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결론적으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부부관계의 결론이 뭐냐? 5장 33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부부 우리 제목으로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나를 뭐로 우리가 대입해야 되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의 일을 자신같이 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보라는 거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됨 한몸됨의 신비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편께서는 꼭 아내를 양육해 주세요. 그래서 아내가 나 때문에 성숙에 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의 재능에 있어서 아내를 보호해 주세요.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게 한몸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하여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연합을 이루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신비로운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모든 부부들 되시길 바라고 미혼의 우리 자녀분들은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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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